진이원에 가니까 없더니 여기 있었네 잘 들었으니까 잘 갈게 잘 지내란 말은 못하겠다 왜 또 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너 다음에 또 나보면 피해다녀라 진짜 확 꺼내서 죽여버릴테니까 다 듣고 가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해서 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게 왜 그게 왜 또 뭐 왜 또 뭐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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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도 대단한 기운이네 이현이가 향을 잡고 제가요 해봐 향을 잡고 하고 싶어 나한테 놀이들 하셨어 되게 되게 덕산 덕산 아 죄송해요 아니면 혜연이 뽀뽀 다시 오세요 잠시만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뱃속에 그 혈충같은 기생충이나 애만 없으면 돼 예 어 잠깐만요 조연아가씨 우리 그날 밤 그곳에서 왜 우리 다시 옛날 신혼집 구경 갔던 날 어쩌면 저 그 그 아가씨는 못합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큰일이니까요 에바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큰일이니까요 잠깐만 어 그 그 저 저기 아 아가씨는 못합니다 그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큰일이니까요 오케이 그럼 기가 왜 이렇게 빨개? 원래 빨개 더우니까 그렇지 기가 왜 이렇게 빨개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멈춘 김에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해보자 왜 불을 왜 켜 꺼 꺼 뭐 그 Cut 불을 왜 켜 꺼 꺼 왜 이렇게 할 수 있어? 악 야 참 참 자 그 아 아 아아! 알았어. 아아! 뭐오! 야이제! 아니 야이제! 하! 아하하하하하! 휴라! 휴라! 뭐가 알아? 이메일 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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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눈 뜨거 보고싶어요! 눈 갖고 있어야 해요! 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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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우? 니가 혼자 여길 해. 니가 어떻게 여기 있어? 아이 아이 너무 예쁘다. 집에 가자. 시선을 막 시선해. 어차피 들어온 거 아니야? 들어온 거 아니야? 안 들어갔어. 역시 역시. 오케이 됐어. 오케이 나보고. 다 됐다. 다 됐어. 그냥 입에다 넣어. 너 빨리 그냥 넣어. 자 이제 이걸로 영어로 돌아가야 돼. 그래도 이일도 못 하겠어. 이제 이걸로 그런 거야. 이렇게 기쁘게. 자기야. 마이. 보세요. 한 마리 그려야지. 다 됐다. 바깥어. 그냥 이끄다. 너 너 너 빨리 빨리 바깥다. 아주 많이 생겼네. 아니네. 해야지. 막걸로 나가. 기억을 걸어 항상 그 길 끝은 어딘가 다 잊지 마주한 건 헷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